자, 봅시다. 여기 지금 1강의 1번 질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글의 목적 부분이죠. 보통은 모의고사에서 글의 목적 부분이 있으면은 걔는 되게 쉬운 거야. 너희가 거의 이제 듣기를 풀면서 풀거나 20초만에 풀고 바로 넘어가거나 하는데 여긴 이제 그 내신 대비니까 세세하게 내용을 잘 봐야겠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 업법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여기 can we 입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떠날 수가 없다라는 동사가 왔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떠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니? 하고 그냥 구어체로 물어본 거죠. 뭐 저기 뭐 사무실이나 집을 to volunteer, 뭘 하기 위해서? 그치, 저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집을 떠날 수가 없니? 그러면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like, 이거 전체사로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everything, 모든 것처럼 these days, 요즘 날, there is also a way, 있다. 또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to volunteer, 자원봉사를 할. 그리고 help out 하면은 이어동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거 자리 체크.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할 방법이 있다. 근데 from, 네가 밖에 못 나간다면 the comfort of 하면은 편하게라는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수거가. 편하게. off your living room 이니까 거실, 카우치, 소파, 아니면은 오피스처. 사무실 의자에서 편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많은 organizations, 협회들, 혹은 조직들은 need, 필요로 하죠. 도움을, with, 행정적인 이란 뜻이죠. 행정적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can be completed, 되어질 수 있는 디지털적으로, 즉 인터넷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행정 업무를 인터넷상으로 뭘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어디에서? 집에서.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서 자, 만약 만약 you are 자, 컴퓨터 이거 누구죠? 그렇죠. why is 하면은 되게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are working 일을 하고 있어. at a job 제가 봐야 해서 where 어떤 직업이냐면 where 앞에 있는 job 꾸며주는 거죠. you 자,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그렇죠. 인 것으로 되어졌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해야 한다는 look 너가 되게 바빠 보여야 돼. even when you are not 너가 그렇지 않을 때조차 다시 얘기하면 안 바쁜데 안 바쁠 때도 막 바쁜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virtual volunteering은 즉, 다시 얘기하면 가상의 자원봉사 즉, 온라인 자원봉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걔가 might be the way 방법이 될 수 있다. to offer 제공을 할 너의 expertise 하면은 그렇죠. 전문 지식을 아니면은 mentor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말 그대로 mentoring을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에게 근데 그게 여전히 뭐 할 때냐면 still 여전히 접속해서 살아있는 무슨 고문 그렇죠. 분사 고문이죠. 여전히 taking care of 신경을 쓰면서도 work 일을 at your desk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의 책상에서 여전히 일을 신경 쓰면서도 그 전문 지식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웹사이트는 리스트 하면은 리스트를 세운다. 즉 목록을 올린다 라는 얘기죠. countless virtual volunteering opportunities 까지가 목적어죠. 첼수 그치 없는 굉장히 많은 그 가상의 volunteering 하는 그 기회들을 늘어놓았으니 go there 가봐 거기 왜 to find 찾기 위해서 one 어떠한 것을 그 어떠한 것은 그쵸 그 기회를 얘기를 하겠죠. that 어떤 기회냐면 suit 꼭 맞는 거야. your interest 너의 흥미 즉 너의 흥미랑 꼭 맞는 기회를 찾아봐라. 왜 우리가 목록을 올려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자 with just a 컴퓨터 or phone 이니까 단지 뭐나 뭐를 가지고 그치 컴퓨터나 폰을 가지고 you can lend 너는 빌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너의 talent 재능을 to anything 어떤 것에도 재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from a to b 가 되는 거죠. advocacy 하면 옹호 라는 얘기죠. 뭔가를 옹호하거나 그리고 human rights 인권 을 뭐 얘기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education 교육을 해주거나 그리고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 그런 것들 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옹호 인권 교육 읽고 쓰는 능력 모든 것이 너의 재능 이 되고 그것들을 빌려줄 수가 있단 얘기죠. 심지어 to organizations 단체에게도 근데 그게 또 어떤 단체냐면 that or not 꼭 close 가깝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집에서 먼 단체에 본인이 뭔가 그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멀어가지고 못했어. 그럴 경우에도 그런 단체들에 너의 재능을 모아할 수 있다. 그렇죠.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온라인상으로 봉사활동을 해줘라 라는 내용을 계속하는 거죠. 얘기를 task 일 can range 하면 여기는 범위에 이르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한 번 더 자 from making phone calls to helping get out the vote to designing a non-profit website 까지 다 이렇게 from a to 한 번 더 to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면 눈에 보이죠. 자 can range 범위 이럴 수가 있어요. making 만드는 거 phone call 말 그대로 전화하는 거 해서 helping 돕는 것까지 get out the vote 직역하면 투표하러 나가 다시 얘기하면 투표 올리는 성공운동 그 다음에 designing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 뭐 non-profit 비영리죠.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stop by 들려라 라는 뜻이죠. 우리 웹사이트를 좀 들려가지고 start 시작해봐 가상의 바울티어링을 이라고 된 거죠. 됐나요? 어우 됐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시나 필기가 정리가 안 된 게 있으면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이거는 내가 강의 속도에 맞춘 거고 너희가 필기를 할 때는 필기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재생을 했다가 일시정지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메트로뱅크라는 그 단체가 또 편지를 쓴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봅시다. 자 메트로뱅크라는 우리가 try to provide 그러니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요. 뱅킹 퍼실리티 쓰니까 뱅킹이 뭐야? 그 돈 이체하는 은행 업무죠. 은행 업무에 퍼실리티 쓰면 편의 은행 업무 편의를 주려고 해요. of highest quality 그러니까 아주 높은 퀄리티에 왜? in order to accurately meet our customer's needs 정확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this는 그치 앞에 나와있던 그 앞문장 얘기를 하는 거죠. 그 highest quality 를 가지기 위해서는 it is essential 하면은 그치 필수적이다 가져와 진주어 고문이죠. 필수적인데 얘가 필수적이다. we listen to what our customers have to say 까지가 이렇게 묶이는 거고 우리가 listen to 들어야 한다는 게 아주 필수적이다. 그런데 뭘 들어? 우리 고객들이 have to say 말해야 하는 것을 듣는 건 아주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죠. we would like you to help us 여기 몇 형식 5 형식이죠.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얘가 이거 하기를 would like 원한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좀 했으면 좋겠어. 너가 to help us 우리를 도왔으면 좋겠어. 바야 인지 하면 뜻이 한으로서 줌으로서 우리에게 너의 opinion 의견을 메트로뱅크의 서비스에 대해서 아 소비자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구나 뭐지 뭐 설문조사 그런 거 만족도 조사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are asking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인디펜던트 마켓 리서시 컴페니 에게 to 이거 하라고 라고 해서 길게 보면은 ask 목적어 이렇게 길게 깬 거고 to 부정사가 들어간 거야. 몇 형식 오 형식 요거 얘들아 중요한 게 콤마 앞에 있어. 그래서 니네가 인터뷰잉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분석문이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자 우리는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별도의 마켓 조사 회사에다가 인터뷰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a number of 다수의 고객들을 over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the next few weeks 가 있으니까 다음 몇 주 동안 그 몇몇 고객들에게 인터뷰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순서 를 좀 유의를 해가지고 잘 보세요. MIC Limited 라는 곳이 갑자기 나왔어. is a reliable company 아 굉장히 믿을만한 회사이다. 그리고 your individual responses 개개인의 답변은 will be kept 될 것이다. 유지가 될 건데 완전히 어때야 돼? 그치 Confidential 기밀의 기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들은 will be conducting 자 will 다음에 이거 지금 이렇게 됐죠? 진행형 그러면은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냥 will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굉장히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will 다음에 ing를 비 ing를 집어넣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실시할 거다 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인터뷰를 by telephone 전화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인터뷰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들은요 may telephone 아마 전화를 할 겁니다. 너한테 at some point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에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몇 주 동안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전화를 할 수 있어. 왜? because am I seen limited 라는 곳이 고를 거니까 who 투부정사 아예 오랜만에 나왔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 할지 누구에게 인터뷰를 할지 고를 것이다. 그리고 you might not be contacted 너는 contact 연락이 그치 안 올 수도 있다. 전혀 not at all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해가지고 누구를 인터뷰를 할지 고를 거니까 너는 전혀 연락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근데 if you are 만약 그렇다면 뭐 한다면 if you are contacted 연락을 받으면 우리는 with value 아 우리는 굉장히 뭐 할 거다. 여기는 value가 원래는 같이 라는 명사로 알고 있는데 가치있게 여기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되게 같이 이렇게 여길 거야. your contribution 너의 참여 너의 참여를 되게 가치기 여길 거고 hope 바란다 you will be able to help 해가지고 다시 동사가 있으니까 hope의 목적어점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너가 도울 수 있기를 우리를 if asked 뭐가 되면 요청을 받는 거니까 pp 너가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 다시 얘기하면 뭐해달라. 그쵸. 조사 참여 뭐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는 메트로뱅크라는 곳에서 어디 조사 회사를 통해서 그치 MIC 리미티드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뭘 할 테니 그 마케터가 조사를 할 테니 만족도 조사를 잘 참여를 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참여를 또 뭔가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인데 바로 들어가세요. 크리스마스 타임 때 우리의 auditorium 하면 그치 강당 이란 얘기죠. 우리 강당이 변화가 됩니다. 인투 디너 클럽 하면 그치 만찬장 이란 얘기죠. 저녁 식사가 크게 열리는 만찬장 으로 바뀌는데 with 페스티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아 풀코스 터키 디너 앤 오 센터 클라우스 까지 페스티벌라이트 하면 되게 어떤 거 그치 축제 분위기의 조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오락거리 그리고 풀코스 터키 식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크리스마스 먹는 게 외국 애들 칠면주 식사 그 다음에 물론 산타클라스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our patients 아 누구 뭐 환자가 있는 데인가 봐 환자와 they are loved ones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have the chance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죠. to be together 함께 할 기회가 있다. to enjoy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그치 즐기기 위해서 in a pleasant autumn atmosphere 하니까 굉장히 어떠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라는 뜻이죠. at this time of 하면 뭐뭐 했대 라는 뜻 이니까 묻고 그때 when families should be together 아 가족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그치 같이 있어야 하는 1년 1년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들 자신이 즐기기 위해 그럼 함께 할 기회를 같이 가질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뭘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밑법을 깐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카페 무엇이다. 노엘 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동격 많은 특별한 홀리데이 이벤트들 중에 하나 인데요. 우리가 at Calvary 라는 곳에 있는 우리가 주체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For ou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Calvary Hospital은 plans 계획 합니다. 카페 노엘 at 크리스마스 타임 때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라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병원이 이런 행사를 맨날 하고 있어. 라고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하지만 나오죠. To continue 계속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해? 필요 Your 도움 필요 너의 도움 어떤 거? 아 금전적인 거죠. Your holiday gift of 뭐 15달러 20달러 25달러 or whatever 어떠한 가격이던지 You can afford 너가 그치 지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가 기꺼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어느 금액이던지 간에 그때 그런 기프트가 있으면 도울 거야. 우리가 몇 형식 그렇죠 5형 To make the holidays A very special time 까지 이렇게 길게 끌어온 이유는 메이크가 다시 한 번 몇 형식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For our patient and their loved ones 에게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니? 보내주세요. 너 기프트 오늘 보내달라. 그 얘기가 들어간 거죠. 됐어요? 여긴 그래서 우리가 자선 단체에서 아니 자선단체랜다. 자선 행사를 병원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해달라. 선발을 좀 기부를 좀 해달라. 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지막 것도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바로 갑시다. 여기도 이제 약간 필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완벽하다. 너무 좋아. 그런데 요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딸랑딸랑을 밑법으로 깔아야죠. 나는 have always appreciate 아 나왔죠. 딸랑딸랑 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 the open line 라인은 여기서 좀 특이한 뜻으로 방식 이라는 뜻으로 들어갔어. 개방된 방식을 되게 고마워해.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해 you keep with your resident 너가 계속하는 with 너의 resident 주민들과 하는 그런 소통 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you are willingness 하면 기꺼이 하는 마음 이라는 뜻이죠. 기꺼이 하는 마음 을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 to take action on their concerns 그러니까 take action 하면 뭐 하는 거죠? 그치? 조치를 취하는 거야. 그런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on their concerns 관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뭔가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I have noticed 나는 좀 주목을 해왔어요. something else 결국에는 그거야. 네가 여러 사람들을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고 왔는데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at could improve our city 우리 도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무언가에 난 좀 노티스를 해왔다. 그게 뭐냐면 자 비록 the zoo has been expanded 동물원이 뭐 되어져 오고 있다. 그쵸. 확장이 되어져 왔다. 그리고 the children's museum 아이들 박물관 recently opened up 오 박물관도 최근에 열어졌어요. 그렇지만 our city doesn't have a splash park 해줄수록 양양이죠. 그 동물원 열어졌고 그 박물관 열어졌지만 지금 뭐가 없다. 그치 그 물놀이장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없다. 빽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splash park 물놀이장은 would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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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ith b 들어가죠. 수거 챙기시고 제공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with convenient place 편리한 공간을 to get exercise and stay cool in hot summer 까지가 앞에 있는 플레이스 수식하는 두부정사 들어간 거죠. 운동을 하고 stay cool 이니까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더운 여름에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it would be free 이니까 그건 아마 무료일 거다. 그렇죠? 무료일 거다. 컴마인지 무슨 그것만 그렇지? 분사고만 들어가죠. benefit 뭐 하면서? 유익하게 하면서 모든 가정들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모두 뭐 할 거다? 좋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스페러시 파크 아예 약간 디테일하게 좀 지시를 하고 있죠. 얘가 보통 설치가 돼 보통의 공원 일반 공원에 설치가 돼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that the park near the post office or the work 아 그러니까 그 우체국 옆에 있는 공원이 or the work 아마 효과가 있다. 좋을 거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since it has a lot of room 아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디를 그렇죠. 많은 공간을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체국 옆에 있는 그 공원 아 공간 좀 많던데 라고 하면서 이제 눈치를 좀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your consideration 너의 고려는 of this proposition 이 제안 이 제안의 고려가 would be much 아주 appreciated 굉장히 감사할 거다. 자 thank you for 아 고마워 너 읽어줘서 나는 자 look for the two 하면은 뭐뭐를 고대하다 라는 뜻인데 보통은 ing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명서도 올 수 있어요. 너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 you replying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죠. 너가 답장하는 거를 난 참 목 빼고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음 그러면 여기까지 1강 목 쪽 구분하는 거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그 중간중간에 뭐 BPP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분사구문 요렇게 나오거나 요런 거 있으면 잘 체크를 해두고 여기는 건드리게 업법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거 필기를 정리하고 2강으로 넘어갑시다. 2강으로 넘어갑시다. 2강으로 넘어갑시다. 3강으로 넘어갑시다.